전세가격과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매가격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전세금은 세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까지 받기 어려워지다 보니 요즘에는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기업형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소속 문제가 심상치 않게 들려오는데요. 최근 들어 이런 문제들이 왜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주위에서 보증금대였다고 하소연하는 소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은 집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전세로 사는 가격이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전세값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줄 때 대출을 받아서 줘야 되는 입장이고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목돈이 들어가 있다 보니 혹시나 보증금대일까 전전긍긍하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지고 경기 또한 어려워지다 보니 집주인이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보험은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진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예전에는 까다로웠던 절차가 다소 간편해지면서 최근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 광주광역시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다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같은 경우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니 복잡하게 소송까지 가는 불상사를 대비하기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보험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 지점을 찾고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요. 요새는 PC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탁을 받은 은행에서도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가능한 은행을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고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확인해 보셔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집에 살기 시작한 날로부터 10개월 안에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때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개월 이내에서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입주 날짜와 임대차 계약 기간은 꼭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 가입 기간 동안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 때일까 걱정 중이셨던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